오늘 이벤트전 간벨러 연초범팀이랑 이렇게 두 팀 있는데 최대한 킬을 많이 먹는 쪽이 이기는 거고요 열심히 해보죠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8시입니다 저희 리더.. 리더 분이 아직 안 오셨습니다 아니 빠노 연초범 늦게 와라 안 돼 안 돼 아니야 우리 연초범이 형 안 한단 말이야 아니 저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모카형 유튜브 아니 있는 거 같은데 왜 자리 비음이지? 구방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아니 우리 8시부터 돌려야 돼 우리 큐 돌려야 돼 안녕 안녕 빨리 와 빨리 와 우리 큐 돌려야 돼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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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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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초대 빨리 초대 빨리 초대 빨리 초대 딜러 하실 분 손? 저요 딜러밖에 안 해요 근데 제가 하는 탱커 캐릭이 니키, 레온, 마이 이런 거 하는데 다 하향됐다던데 사실이에요 이게? 니키 빼버린 마이, 레온은 좋아요 그럼 레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저기랑 잡혔네 잡혔다고? 첫 판부터? 우리 일반이? 잡혔어 그러네 아 그러네 죽여 빨리 쟤네 일단 이춘향 아야 못해 일단 이춘향 아야 못해 근데 블러랑 뿌니가 좀 잘하니까 괜찮아 우리 조심해 로지 명품이라고 들었거든요 저 부족은 없긴 한데 어디에서 지금 소문을 듣고 그게 딱지도 않도록 들었거든요 어 뭐야 한 팀 없는 거예요? 아 한 팀 없으면 우리킬 3킬 줄었네 아 우리 건데 아 이거 근데 리다혜린이라 무조건 나한테 궁 박으실 것 같은데 부하님 리다가 붙으면 레온이 궁으로 밀쳐주지 않을까? 아 아마도 그러겠죠? 한 60% 확률로 떼어드릴 수 있음 가차캠이에요? 아 근데 60%면 해사네 나쁘지 않지 저희 어디서 만날까요? 저는 근데 무조건 모사 스타트에서 저는 얼추 성당쯤 마무리 진짜 장난 아니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럼 아예 모사에서 숙청하고 넘어가지 않는데? 근데 이게 고민인 게 원래는 숙청을 하는 게 맞는데 힐링이니까 모여서 싸움을 보는 것도 그니까 모사 쪽엔 사람 많지 않나? 곰이 있는 쪽에 이파라이즈만 제가 최대한 한 번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첫 판은 맞춰가는 단계지 나 풀템 오리금마주지 나도 풀템 아 김뽀 피템 필요해? 우리가 코렉타 쪽으로 가줄까? 저 다하로 탈 수 있거든요? 우리 뭐 싸움해야 되니까 운석 삼아라 가자 사람? 나 아직 못 탔어 빨리 맞으면 좋을게 하트 빙 쌌고 나 레오란드 잡았어 한참 아 우리 우리 랩 우리 우리 탈수 저것도 저것도 이봐도? 아파요 이봐 아파요 가리에서 싸우면 많이 아파 로비로 갈킹만 하면 될 듯? 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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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딨어 아니 이씨 이 자식들 탁 좀 만들자 빨리와 빨리와 싸우러 가자 아저씨 저거 많이 센데 아저씨 저거 많이 센데 아저씨 ㅓㅣㅓ 가 comin 우리, 우리, 우리 번지의 주소요. 살려줘. 어, 잠깐만, 잠깐만. 피했어, 피했어. 이거 빼야되, 밑에 한 팀 더 있거든? 빼야되, 빼야되. 어, 그쪽으로 빼면 안 돼요? 위에도 있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위에 팀 얹는다? 조심해라. 빼야겠다. 아이고. 아, 까비. 근데 살 수 있어서 아직. 응. 이게 하나 나오긴 하네. 오케이, 오케이, 생각해. 레트님, 이거. 요거, 요거. 미스릴도 쓰고, 저거 싸우는 거 보러. 이제 싸워도 돼, 나 풀템이야. 끝. 아, 근데 여기 상자 두께, 좀. 가든가. 상자 가자, 상자 마렵다. 미스릴 나오지 않나? 나와요. 그럼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촘촘촘? 아니, 너무 당황. 아니, 지금 본인은. 이 사람 뭐야, 이거. 내비게이션 잘못 찍는 거 아니야. 아, 제가 길 치여가지고. 미니맵을 찍어주는데, 이게 무슨. 저기 조합은 그냥 제가 아야를 보는 게 낫나요? 아니면 로지를 띄워주는 게 낫나요? 아야를 볼 수 있으면 보고, 그거 아니면 그냥 저희 옆에서 지켜주는 거. 그냥 지켜주기만 해도 딜러가 훨씬 좋아서. 저기랑 만나질 못해가지고 지금 안 보는데. 이거 막 금고에서 만날 수도 있어. 세기의 대결. 가슴 공장이 진다. 어, 저기 소방서. 소방서에 있다. 어, 지금 보니까 아야밖에 안 살아있는데, 누워있는 거 같은데? 아야밖에 없다고? 그냥 소방서로 달려갈까요? 어, 여기 쭉 달려가 볼까요? 어, 여기 한 명. 잡자. 미크해. 싸우는. 뭐야. 뭐야, 죽었잖아. 아니, 저 춘향님인데, 누운 거? 네. 아, 근데 하나 잊었어, 차라리. 커트 데려올게. 우와, 미쳤다. 우와, 개미쳤다. 괜찮아요, 괜찮아. 쟤한테 탈거 빼야 돼. 손이 잡았어? 컷, 컷, 컷. 지져, 지져. 그냥 존나 지져. 괜찮아, 괜찮아, 형. 리다공 빠졌어요, 방금? 리다공 빠지면 오히려 좋아. 그거를 따라가나? 죽을 때까지 따라가, 그냥. 아, 근데 리다는 안 되겠다. 이거 빼서 위클 봐야 돼, 우리. 아, 이거 살짝 눈 멀어서 쫓아왔는데. 근데 이거 풍이 우리 갈았나? 안 갈았어. 아, 그럼 아쉬운데. 위클에 박스가 날 타렸어. 어디로? 컴, 컴, 컴. 제발, 제발. 치자, 치자. 아, 그리고 이거. 슬슬 저쪽 내려가면서 다시. 어, 그리고 운석 하나 남아요. 그거 물에 타먹자, 나 물 있어. 자. 초음님,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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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우와, 미쳤다, 레트. 우와. 아니, 근데 레온 궁 진짜 너무 잘 들어가는데? 25% 관결 생각보다 높은데? 당연하지. 여기 아래 있다, 아래 있다. 으흠.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아드가 견제 좀. 이거 드세요, 레트님. 먹고 엘프 강화. 또 그 윗도리다예요? 오, 이걸 왜 덤벼. 뭐야? 아디나 봐야 돼요? 이거 그냥 갈죠? 또 갈고. 내가 아냐 볼게. 내 에이 이거. 우리 아이다 뺀다, 아이다 뺀다. 그냥. 이거. 나 같이 와. 으흠. 나가야겠지? 아, 우리. 팀 6킬이. 많이 먹었는데? 21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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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21킬 달다. 아, 미쳤다. 약간 트럭 많이 물긴 했다. 근데 우리 살짝 그게 좋았다, 그치? 아, 근데 한타를 레트님이 진짜 다 했어. 아, 진짜 이거 띄워주기 아니고 진짜 레트님이 나옴. 지금은 60%, 이거 100%의 사나인데? 감사합니다. 저기 20킬 1등 할 것 같던데요? 그럼 우리 졌어. 아니야, 우리 살면 또 올라. 근데 빨리 살려야 되는데? 근데 빨리 살릴 수가 없어. 아, 킬이라도 먹고 싶었는데. 다 준 거지. 아. 우리 몇 점이야 지금? 몇 점 차이인 거지? 1킬 하면 동점이라는데? 근데 1킬을 할 수 있을까? 1킬만 더하고. 아닌데? 1킬 아니야. 7킬 차이야, 7킬. 1킬 끝났다. 1킬 끝났다. 아, 진짜 너무하다. 아, 진짜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아이, 수고했어. 아니, 누가 캐리 한 거야? 아, 1점 차이. 킬은 근데 그쪽이 더 많네. 우리가 87킬이고 그쪽이 90킬인데 우리가 1등을 해서 1등 점수가 좀 들어갔나 봐. 아, 무슨 2번 차이로 졌다. 저쪽이 3번이고 저희가 1번이라. 반 많이 봐줬다. 우리가. 에이. 그래 봐줬다고. 우리 근데 뭐지? 우리 없는 판만 1등 하던데. 아, 이거 우리 있었으면 또 달랐을지도. 그래서 불러가 그 디코로 뭘 피하자고 못 이길 것 같다. 연이 어깝다. 한국isé.. 채소비이랑 미 dummy